2020년, 미디어가 매우 발달한 오늘날에는 스위스 비트박스, 코리아 비트박스 TV, 그리고 비트박스 인터내셔널, 휴먼 비트박스 닷컴과 같이 비트박스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미디어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트박스를 즐기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남성들이 많이 유입되던 비트박스 커뮤니티가 여성들도 점점 더 많이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비알못 가이드는 다양한 스타일과 뛰어난 실력을 갖춘 여성 비트박스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비트박스 와티 보다 поверх 구inwal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 저는 여성 비트박서들의 수준이 날이 갈수록 정말 빠르고 급격하게 늘어나는 모습을 체감하였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여성 비트박서들이 더욱 많이 활동하고 늘어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콘텐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기아알못 가이드였습니다 뿅!